구급이 조금 상대하기에 살짝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38조에 나와 있는데 그 38조 2항에 보시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해야 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는 거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그래서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이 10가지가 있는 걸 한번 찾아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청산화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신중축사업. 두 번째, 문화재 복원사업. 그다음에 국가안보나 관련된다거나 보완이 필요한 국방관리사업. 또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또 도로유지보수, 노후상수도 계량과 같이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계량이나 유지보수사업. 또 재난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실익이 없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는, 어차피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사업들. 그 다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그냥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10가지의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 볼게요.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1번 문화재 복원사업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중축 사업은 있었지. 그 다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우리가 이제 R&D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R&D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야. 아까 우리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38조 1항에 보시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단순 계량 및 유지보수사업,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비하기 위해서 하는 유지보수사업도 제외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어요. 꼼꼼하게 이러한 정도의 내용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